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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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평일에도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즐겨주시는 그 에너지로 저희 열심히 공연하고 다시 그 두 배로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 볼륨업 8월 7일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. 네. 언제든 우울한 일, 힘든 일, 슬픈 일 있으시면 힐링하시면서 저희 공연 언제든 찾아주시면 분명히 함께 되겠습니다. 항상 행복하시고요. 가시는 게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.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아이디가 있으시면 인정받거나 올릴 수 있는 어느 곳이든 좋으니깐요. 솔직한 감상상도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질문 있으신 분? 사진이요? 제가 여기는 좀 찍어드리기가 힘들어서 네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저도 이렇게 정리를 알아봤는데 찍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냥 서있는 거라서 하트 시리즈 해주세요. 하트 시리즈 하트 시리즈 감사합니다. 준비하셨어요. 준비하셨어요. 건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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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